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2023년 메이슨 데이를 주최합니다. 본 행사 메이슨 데이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 행사 중 하나입니다. 메이슨 코리아 또한 메이슨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메이슨 데이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메이슨 관계자들은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IGC 순캠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면 본 행사에서 무료 음식이 제공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됩니다.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은 학생단체부스, 학생공연, 특별공연, 푸드트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단체부스에서는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아래들의 특성에 부강시킨 부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공연에서는 재즈공연과 스페셜 게스트로 가수 스텔라장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 측은 모든 IGC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이 함께 모여 서로 교류하고 메이슨 스프릿을 홍보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민다인입니다.